좀 쨍쨍 돼봤어요. 너무 속상해가지구.. 방수돼가지고 다행히 씻겨냈는데.. 얼른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까보다 조금 보기 편하시죠?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으면.. 백숙도 다시 왔네? 하면 백숙 맛있지..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어야지..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어야지..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었죠? 아까보다 더 맛있게 먹었죠? 이거 엄마표 백숙이에요. 엄마표 백숙. 저희 어머니가 하신 백숙입니다. 그 팩! 팩!으로 되는 그거랑 되게 달라요. 더 쫄깃쫄깃하고.. 훨씬 맛있어요. 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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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이 시간에.. 고문이다. 힝! 맛있겠죠? 아까 쭈꾸미 먹었었는데 쭈꾸미가 양이 너무 좋아서 이거 아까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셨길래 원래 언니를 준다고 한거 제가 그냥 뺏어왔어요